안녕하십니까 남도영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영입니다 자 여러분 웹소설 웹툰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시나요? 성우에게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 저 친구와 잘 되길 바랬는데 얘랑 잘 됐네? 그렇죠 자기의 최애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말이 끝날 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결말이 도래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 웹툰과 웹소설의 결말이 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소개 드릴 컨텐츠는 바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토리 플레이 소개 드릴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저는 이미 스플을 스토리 플레이 어플을 설치했고요 이제 게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현재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이달의 작품에서 스플 오리지널 스토리도 있고요 쭉 보시면 또 일부 네이버 시리즈 및 여러 플랫폼에서 봤던 그런 작품들까지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미리 쭉 보다 보니까 엔딩도 다양하고 저의 또 성으로서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좀 더 재미를 배가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금홀령 이 작품으로 더빙을 하면서 과연 스토리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시기일지도 궁금한데 프로럭을 좀 볼게요 어떤 시기인지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안녕 마이 레이디 안녕 마이 레이디 시작할게요 이거는 스틸 플레이 분들 성우다빙이 절실합니다 이거는 실제 들어가면 좀 더 원활한 플레이 원활한 청취가 되지 않을까 이거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다 약을 탄다는 것은 무게를 약을 탄다고 영모에 계시로 혀가 뽑히고 내가 고자라니 고자가 되나겠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원래 이미 아니신가요? 이상하네 잠깐 이미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넘어갈게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얘기하네 오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이 레이디님의 선택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고 다른 엔딩을 만나게 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선택하세요 랜덤으로 선택되어 안되면 다시 선택하려면 타임 리플리에 티켓이 필요해요 아 오케이 자 아 전화한테 왔어 이제 이현 어 이현 어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훔쳐볼래 문 열리자 조선의 왕 이현의 모습이 드러났다 순간 뒤따르다간 천안이 멈칫했다 오 용폴 봤네 이런 식으로 진짜 스토리를 플레이하는 거네요 어플 이름을 직관적으로 잘 지었네 자 3화부터는 제가 이제 스토리플레이에 조금의 더빙을 첨가해서 심도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밌는데요 안녕 블루베리 왕 이현에겐 오늘도 술 없이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세자빈 안씨가 떠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닐진데 아직도 그녀라는 실체는 생생하게 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 귀기의 울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세자 저하 궁궐의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언제 저하의 목숨줄을 따고 올가미를 맬지 모릅니다 허니 더욱 앙성해지고 독한 눈빛을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도승지와 신원이 함께 찾아왔다 뭐라? 빈궁의 귀기를 씻어내야 한다고? 아직 사기꾼인지 산무당인지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어설픈 신기를 가진 자가 정신이 왔다갔다 하여 이상한 소리를 짓거린 것일 수도 있으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옵소서 데려오느라 예? 나와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가까운 신하들도 내가 귀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밤마다 빈궁이 나에게 찾아와 뭐라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면 편히 잠들 수 있겠거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한번 물어나보자 빈궁이 내게 하려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 정도 신기가 있는 아이라면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도승지와 신호는 왕의 명대로 마일레디? 를 데리러 올 채비를 했다 마일레디를 데리고 입거라는 길 신호는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해졌다 이름을 잘못 주셨는데 마일레디가 소심할게 넘어가겠다 조금 지나고 갈게요 자 선택지로 갈게요 너무 잘생겼잖아 혹시 지상남신 아니야? 이렇게 헌출한 미남자가 대체 왜 여인을 못 드리는 건가? 너에게 신기가 있다지 자 뭐로 갈까요? 자 저는 내 신기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렴 있고 말고요 오케이 아 아무렴 신기가 있고 말고요 어느 안전이라고 소첩이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단번에 나온 마일레디의 대답에 이헌은 적잖이 감탄하는 눈치였다 빈궁의 귀기가 서려했다는 걸 알아챈 사람은 바로 너 하나뿐이었다 밥이 잘 안 넘어가지지요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남기셨는데 도대체 뭐라 말한 것이냐 그걸 알면 내가 진짜 도사지 전화해 품이 보겠습니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좀 기대를 했으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채 보존하시옵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네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게냐 도부는 합공한 적이 없거늘 큰일 났다 약간 코미기 습겠는데 이거? 말도 안 돼 감옥에서부터 일이 꼬여버렸구나 전화 이자를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됐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고하다니 실력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변해가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라? 아니 언제 나를 따돌리신거지? 네 기획이라도 좋으니 빈궁이 보고 싶구나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야 불러낼 수 있나요? 자 우리 뻥으로 뻥 탁직합시다 에라이 가능합니다만 그렇다고 못한다고 하면 모가지가 달아날지도 몰라 가능은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말해보거라 하나만 남기고 방해불을 전부 꺼주시죠 야 거짓말 잘한다 얘 불 끄고 도망갈라로나? 그리고 세자빈 마마의 이름을 전화의 필체로 적어주시옵소서 세자빈의 이름이 안자연이란 말이지 전화의 머리카락이 필요하운데 하나만 뽑아주시면 뭐 다 뻥증이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특별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이 지금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겠지 아 어떡하지 얘 뭐 되게 허접한데 마일리디 자꾸 그러기야 빈궁의 말투도 모르는데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아 어떡하지? 왕에게 일침을 하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둑우두둑 전화! 이제 비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뭐 시중합니까? 뭐야? 뭐 시중한데? 스토리 잘못 간 것 같은데? 뭐라 하였느냐? 지금 암수가 짝도 못 이루고 하늘에 짝지어 다니는 한 쌍의 새들이나 부러워하면서 외로운 밤을 나날이 보내는데 대체 뭐 시중하냐 말입니다! 끄덕끄덕 세자빈으로 비기 안 했더니 정도선으로 비기를 냈네 말투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걸 이게 뭐야? 이걸 단단히 미 미 세자빈이 이런 성적은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건가? 전하 진짜 비인공옵니다 아까도 이렇게 워라노인으로 비기를 하더니만 워라노인 이 여자 설마 진짜인가 이 진지함은 뭐지 전하 보고 싶었습니다 오 뭔가 나왔다 오 혹시 비인공이시오? 진짜 비인공이시오 왕 이헌의 얼굴은 표현할 수 없는 흥분으로 벅차올랐다 순진하기도 하셔라 이에 마일레이디는 더욱 진지한 얼굴로 연기에 돌입했다 그간 옥체 강령하셨습니까 우선 절부터 올리겠나이다 궁중의 법도를 정확하게 지킨 큰절 그렌절 맞구나 빈공이 맞구나 이걸 실수 없이 해내다니 이제 제발 저를 놓아주시옵소서 놓아달라니 어디 가겠단 말이오 부디 저를 저승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혼신이 담긴 혼백연기에 내가 연기에 소질이 있었구나 너무 보고 싶었소 빈공 말고 다른 여자는 보이지도 눈에 차지도 않소 자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전하 음?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난 아직도 빈공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소 그럼 나도 따라가겠소 저는 이만 떠나야 합니다 잠시만 내 곁에 더 있어주면 안되겠느냐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이거 나 되게 정상적인 엔딩 싫어하거든요 재밌는데 빈공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어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가 소첩을 못 놓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꿈에 그리던 순간이라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오 오! 그리고는 이헌의 입술이 다가왔다 어떡하지? 거절해보자 하하하하 어떡하지? 전 못하겠어요 큰일난데? 걸렸는데? 이제 세잡인 마마께서 떠나시였나 봅니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누구 맘대로 빈공을 떠나보라느냐? 제 맘대로 되는게 아니라서요 시끄럽다! 다시 빈공을 불러오너라 전하 우선 채통을 좀 지키시옵소서 우선 빈이라는게 제 맘대로 되는게 아니옵니다 다시 묻겠다 내 곁에 머물면서 빈공을 빈공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으흐 선택을 해야지! 저같이 신을 받은 행자에게 궐은 너무 답답하여 실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글하다면 7일 중 5일은 궐에 머물거라 나머지 이틀은 사가에 머물러 실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겠다 이게 뭐야 이게 왕이현의 파격적인 주 5일 근무지안이었다 아 되게 작가님 잘 썼네 재밌게 글 어 신호는 왕으로부터 받은 특별 야간통행증을 들고 그녀를 말에 태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거절해요! 난 일편단심입니다 휴! 됐습니다 나으리 저는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밤이 늦었어 내겐 낭자를 호위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 고집이 장난이 아니군 공합증이 개이 누구야 아 이놈 참 훈훈하게 잘생겼네 나는 에델당에서 마일레이디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는 공합증이 개이요 아 예 그럼 이만 잠깐! 에헴 에헴 누군가 비밀이 있는 것 같으면 함구를 해주시오 그렇게 네가 왕을 막 대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영은 익숙한 대사가 나오자 신나서 방방 뛰었고 마일레이디는 다시 머리를 죄 집어뜯었다 개소리하지 마 할배! 사화의 개소 안녕 블루베리 자 저희들이 또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봤던 더빙 어땠습니까? 저 까메오 송우와 함께했던 저희 더빙 즐겁게 봐주셨나요? 자 금오역의 원작에서 신원이 정말 쟁쟁한 서브 남주라고 합니다 저의 제가 연기했던 이헌도 그렇지만 신헌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무려 스토리 플레이에서 지금 금올룡을 쭉 해가지고 선택을 하다보면 엔딩이 22가지라고 합니다 와 뒤에 좀 약간 스토리가 코믹으로 가긴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지로 가다보면 또 되게 진지하고 재밌는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미를 위해서 좀 약간 좀 삼천포로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아우 스토리 플레이 사랑해요 안녕 다음에 또 보셨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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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